게임 설정 좀 알려드릴게요. 게임 설정에서는 기본 키 씁니다. 기본 키 쓰구요. 뭐 스나든 돌격이든 다 똑같아요. 기본 키구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해상도는 800,600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로비 사운드 라디오 메시지 이런건 솔직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에 봐주시면 되요.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아시겠죠? 밝기 같은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되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는 상 쓰고 있구요. 연기효과 끄기 그 다음에 라이트맥 끄기 그 다음에 피격 사운드랑 1인칭 이미지 효과 다 끕니다. 그 다음에 감도는 15 를 쓰고 있습니다. 0에서 저는 거의 400 dpi 구요. 400 dpi 에 0에서 15 사이 이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 같아요. 0에서 30 사이 라고 보시면 되요. 0에서 30 사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께요. 우선 지금 QCK. QCK 구요. QCK 장패드를 제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패드가 크죠? 편하더라구요. 장패드를 하나 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마우스는 EC2A. EC2A. 이렇게 하나 마우스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번지대 마우스 번지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는 엠스톤이에요. 엠스톤. 엠스톤 청축. 청축입니다. 청축이구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는 알파 스킨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뱅큐 모니터를 썼었는데요. 알파 스킨은 옛날 모니터를 다시 바꿨어요. 뱅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모니터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인데요. 하나는 델 모니터 쓰고 있습니다. 델. 듀얼 모니터구요. 델. 그 다음에 헤드셋은 그냥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진동 울리는 헤드셋이에요. 이걸 누르면 진동이 울려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쓰고 있구요. 장비는 전체차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에임을 제가 원래는 손목 에임을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제가 그 에임법을 바꿔가지고 그리법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팔에 전체적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팔에 무리가 안가고 저가 좋더라구요. 그리고 그 에임법을 바꿨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의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두 번 클릭 속도는 최대한 빠름 해주시고 파인트 포인트 옵션에서는 세 칸 합니다. 끝에서 왼쪽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설정은 뭐 해상도 변경에서는 여기 1080 1920 기본 해놓고 기본 이렇게 하구요. 이게 원래 벤큐 같은 경우에 재생빈도가 144hz 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 모니터는 되게 좋은 모니터가 아닌게 아니어 가지고요. 장님도 이게 60hz 까지 밖에 지워도 안합니다. 이 모니터는 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바이브라스 100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눈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하면 좀 빨아다가 좀 탄이 좀 잘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100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에서는 전체 화면 해놓구요. 전체 화면 똑같이요. 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설정 관리에서는 수직 동기 끝이구요. 제가 쭉 내려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요. 쭉 한번씩 내려 볼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키보드는 뭐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성 센터에 가셔가지고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그 다음에 필터키 설정 다시 반복기 이렇게 하시고 저는 맨 위에꺼 0.0 0.3 0.3 이렇게 하고 있구요.